보수가 절대 의의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대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6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반세기 가까운 미국 여성들의 낙대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임심 15주 이후 낙대를 근무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시간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량 대법관들은 미시시피주 법률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 로데웨이드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데웨이드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내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내년 6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1973년 판례를 범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언론 복스는 최소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낙태권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기운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최종 열쇠를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른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달리 법률에 정치적 논란이 있는 변화를 가하는 것이 재판부에 미칠 제도적 영향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가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인정하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접점 찾기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도 나타난 논의 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닐고서치, 브렉 캐버노, 에이미 베럿 등 3명의 보수 대법관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의 재판관들이 낙태를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미국의 가장 분열적인 이슈에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일색인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파장은 미 전역으로 미칠 전망입니다. 로데웨이를 무력화할 결론을 낼 경우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됩니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낙태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지만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로 낙태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